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엠마입니다. 플렉스어 프랑스어 7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읽기 파트 전체에서 섹시용 쌍크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 66번부터 85번까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섹시용 쌍크는 66번부터 85번까지로 동의어 반의어 다의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역시 파트별로 나눠져 있을 거고요. 관용구나 수거 등을 포함한 각종 구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공부하다 보면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 많죠. 그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어휘 학습 시의 기본 의미 외에 사전에 제시된 많이 안 쓰던 것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서 아 왜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까 예문 같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한 중급 레벨 정도로 업그레이드 된 분들은 불불 사전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된 사전에 충분히 의미가 설명되지 않거나 그리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애매하게 표현되는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불불 사전을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은데 그런 경우 이 파트를 정말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예제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문항당 배점은 5점입니다. 바로 예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문장이 제시가 되고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골라라 하고 보기를 제시하는 유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줄 친 부분. 이 부분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또는 단어의 동의어를 찾아라 라고 해서 동의어 찾는 문제. 그래서 이것도 바로 보면은 맞출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한번 쭉 읽어보고 맥락에서 맞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이어 문제입니다. 다이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불 사전으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단어의 프랑스어 버전의 설명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려운 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섹션 5. 66번부터 70번까지 프랑스 de même sens 해서 동일한 의미의 문장 파트를 먼저 살펴볼게요. Retrouver la phrase qui a le même sens que ce qui est proposé 해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장을 찾으세요. 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제에서 살짝 나왔던 문제인데 il faut que je travaille 해서 il faut 동사원형 하면은 동사원형 해야 한다. 동사해야 한다. 라는 뜻이었죠. 그 주어 동사 연결해 주셔서 주어가 동사해야 한다. 라는 형태로 쓸 수 있다. 요거랑 같은 거는 우리 devoir 동사를 사용해서 나는 일해야 한다. je dois travailler. 바로 골라주실 수 있죠. 요런 방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la bonne réponse est le numéro 1. maintenant à vous. 하면 바로 실전 문제 들어가 볼 수 있겠죠. 66번 가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제시된 거 읽고 골라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comment vas-tu? 하면 너 어떻게 지내? 안부를 묻는 문장이죠. ça va? 같은 맥락이죠. 그래도 확인을 해볼게요. 나머지도. tu vas où? 너 어디 가? 상관없고. tu y vas comment? 너 거기에 어떻게 가니? 했어요. 이거는 교통수단이나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묻는 거죠. 뭐 아, 비에 걸어서 간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4번. quel moyen de transport prend tu? 했는데 모양은 방식이나 수단. 그런데 transport랑 합쳐서 교통수단이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수단을 너는 타니? 라고 물었으니 3번, 4번은 조금 비슷한 그런 문장이 되겠죠.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67번 문제. d'abord, je me lave le visage. ensuite, je me pose les dents. 했어요. 여기서는 우선 나오고 나는 씻는다. 대명동사. 그런데 얼굴을 씻는다. 세수를 한다. ensuite, 그 다음에 그리고 je me pose les dents. 나는 양치를 한다. 라고 문장이 제시가 되었네요. 이런 경우에 내용과 순서까지 중요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첫 번째, je me pose les dents. puis je me lave le visage. 나는 양치를 하고 그리고 세수를 한다. 순서가 바뀌었죠. 이거는 일단 틀렸다고 해놓고 2번, je me pose les dents. après, mettre lave le visage. 여기 après가 나왔어요. après는 뭐뭐 후에라는 뜻으로 쓰는데 뒤쪽에 동사 원형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완료의 의미를 부여해서 뭐뭐를 완료한 후에라는 형태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après는 부정법 과거. 여기서 부정법은 동사 원형을 뜻하죠. 완료 형태, avoir pipi라던가 être pipi라는 형태로 쓴다. 대명동사는 과거 형태 쓸 때 조동사, être 동사 취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mettre lave 형태로 나는 세수를 완료한 후에 양치를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순서는 지금 2번이 잘 맞죠. 체크를 해 두고 3번, 4번도 확인해 봅니다. avant de. 항상 après를 볼 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게 avant de죠. avant, 전에. 이거는 항상 동사 원형 연결해 줄 때 de와 함께 연결을 해 준다. 그래서 avant de,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전에. 얼굴을 씻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나는 양치를 한다. 순서 틀렸죠. 4번, je me lave jamais. 여기서는 je me lave jamais가 나왔어요. 벌써 의미가 달라요. 나는 절대 씻지 않는다. 얼굴을 세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뒤쪽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sans 하면 without, 뭐뭐 없이 또는 동사가 오면은 동사하지 않고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현재 형태로 동사 원형 기본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완료형을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sans mettre, bosser les dons avant 해서 전에 양치를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미리 양치를 하지 않고는 절대 세수를 하지 않는다. 좀 특이하죠.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답은 우리 아까 살펴본 대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68번 elle est toujours en forme 이거는 안부 묻거나 건강에 대해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forme는 원래 형태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런데 être en forme 라고 해주시면 엉은 보통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in shape 하는 형태랑도 유사한데 컨디션이 좋다 건강이 좋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녀는 항상 컨디션이 좋다 또는 건강이 좋다가 되겠죠. 이 표현을 조금 활용해서 쓸 때 엉하고 forme 사이에 플렌을 넣어서 엉 플렌 forme 라고 해주시면 완전히 건강하다 더 강조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워낙 많이 쓰니까 Je suis en forme 하는 형태로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1번 Elle est toujours fatiguée 그녀는 항상 피곤하다 아니죠. Elle est toujours de belle forme 여기서는 avoir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forme 형태를 복수로 쓰시면 체형이나 몸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내용이죠. 일부러 같은 단어를 써서 헷갈리게 했어요. 그 다음 3번 Elle est toujours en bon santé 그래서 santé 건강 이 단어 알고 이 표현 알면 바로 맞춰줄 수 있죠. 그녀는 항상 건강한 좋은 건강 상태이다. 그 다음 네 번째 Elle est toujours de bonne humeur humeur는 어떤 상황에 따른 기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역시 표현으로 être de bonne humeur 해주면 기분이 좋다 라는 뜻이 된다. 그녀는 항상 기분이 좋다. 기분과 건강은 다른 내용이죠. 자 그럼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69번 갑니다. La miti est une chose L'amour en est une autre 그래서 우정은 어떤 것이고 하나의 것이고 L'amour en est une autre 그래서 여기서 엉은 autre랑 같이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명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명사를 받아줬구나. 이 경우는 chose를 받아줬겠죠. 그래서 사랑은 다른 하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별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번 La miti est l'amour 우정과 사랑은 ce n'est pas pareil 같지 않다. 그러면 바로 의미가 통하죠.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죠. 2번 La miti est l'amour c'est la même chose 그것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뭔가 같다고 할 때 c'est pas pareil 긍정으로 얘기를 하거나 c'est la même chose 라는 형태를 주로 사용한다. 이건 틀렸고 그 다음 3번 on ne peut pas aimer ses amis et inversement 그래서 우리는 해줄 수도 있고 그냥 특정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옹은 그래서 친구들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inversement 은 거꾸로 반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장이 주어지고 거기에 끝에 이렇게 et inversement 해주면 거꾸로도 같아 그러니까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는 맞는 것 같지 않죠. 네 번째 Il y a peu de différence entre la miti et l'amour 해서 un peu de 하면 약간의 인데 peu de 하면 적은 정말 적은 양 인 거예요. 그래서 적은 차이점이 있다 하니까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우정과 사랑 사이에는 그러면 이거 다 결국 같다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아니죠. 답은 이렇게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70번 에이 성당돼 그럼 시양 에 샤 이 표현을 아시면 어느 정도 맞춰주실 수 있겠네요. 엉덩돼는 단독으로 쓸 때 대명동사 아니고 단독으로 쓸 때는 듣다 영어에 hear 하고 유사하게 쓰이죠. 그런데 대명동사로 쓸 때 또 앞에가 복수인칭이면 서로 듣다 라고 해줄 수도 있고 지내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지내는데 사실은 그냥 지내다 라고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경우는 bien과 함께 sans temps de bien avec 누구 해주면 누구와 잘 지내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어가 단수여도 je m'en t'en bien avec 누구 나 누구랑 잘 지내, 친하게 지내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 경우는 강아지와 고양이, 개와 고양이 같이 지낸다 라고 했어요. 요새는 사실 개랑 고양이 같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원래 둘은 상극으로 알려져 있죠. 그 개념에 따라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1번, elles sont inséparables. séparé 하면 분리시키다. 근데 앙이 붙으면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그녀들은 분리시킬 수 없다. 항상 붙어다녀서. 그 다음, 아니면 너무 친해서. 2번, elles se disputent sans cesse. se disputait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항상 말다툼하다. 서로 말다툼하다. 그래서 disputer는 논의하는 거고 disputer 하면 말다툼하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 sans cesse, 끊임없이 말다툼을 한다. 뭔가 요거랑 잘 맞는 느낌이죠. 그 다음, 세 번째, elles ne parlent pas la même langue. 그래서 그녀들은 같은 언어를 말하지 않는다. 상관없고 지금. 4번, l'une préfère les chiens, l'autre, les chats. 해서 한 명은 개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고양이를 선호한다. 해서 요거는 l'une l'autre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떻다.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남자인 경우에는 l'une l'autre 해 주시면 되고 여성인 경우 l'une l'autre 라는 형태로 뭔가를 같이 대비시켜서 사용을 해 준다. 요걸 사용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의미만 알고 계시면 모두 해석해 주실 수 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71번부터 80번까지 sinonimie 해서 sinonimie는 문법적인 언어로 동의관계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되실 단어는 sinonimie 라는 단어. 그래서 요게 동의어라는 뜻입니다. retrouver le sinonim du mot ou de la partie soulignée 해서 단어 또는 밑줄 친 부분의 동의어를 찾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 동의어는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때 단어치고 옆에 sinonim 검색만 하셔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model. nous allons commencer la réunion dans un instant. 그래서 여기 알레 플러스 동사원형 근접미래.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겁니다. la réunion, 미팅 모임을 금방, 금방, 곧 이어서 시작을 할 겁니다. 라고 해 주는데 commence, 시작하다니까 finir. 요거는 반이어가 되겠죠. 끝내다. 그 다음 debut 때, 시작, 시작하다. 바로 체크해 주실 수 있고 여기는 모두 réunion하고 관련될 수 있는 동사들을 모아놨어요. annuler, 취소하다. reporter 하면 연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답은 2번. maintenant à vous. 실전 가봅니다. 71번. j'aime les promenades dans la forêt le week-end. surtout quand il fait beau.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어휘죠. 나는 산책을 좋아한다. 숲속에서 주말에. 특히 날씨가 좋을 때. 일회 형용사 해서 날씨가 어떠하다. 해주시면 되죠. 요거는 답이 바로 나왔어요. 발라드 하면 산책인데 요거 같이 기억하실 때 동사를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promenade 여기까지 해주면 산책시키다.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도 있고 근데 제일 많이 쓰는 형태는 대명동사로 se promenade 하면 산책하다. 마찬가지로 발라드. 요건 명사인데 발라드 해주시면 se 발라드 해서 산책하다. 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으로 다른 품사들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사자, 리용 아니고 food activities. food activities 하면 불꽃놀이에요. 불꽃놀이. 그 다음 네 번째는 accident. 사고. 사고를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72번. France gail est une chanteuse très connue en france. 그래서 대문자로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어떤 이름이 되겠죠. 프랑스 gail이라는 사람은 여기서는 une chanteuse. 가수인데 여자 가수다. 이렇게 되니까 très connue. 아주 유명한 프랑스에서. 그런 식으로 된다. 요것도 사실 기본적인 어휘라서 바로 해석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면 vendre 하면 팔다 동사죠. vendue 하면 팔린이 됩니다. 많이 팔린, 잘 팔린 사람한테 그러면 좀 그렇죠. 그 다음 2번 vivante 하면 살아있는 다른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mais chante, 못된, 아니고 célèbre 하면 유명한. 사실 요 두 가지는 워낙 간단한 어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 73번. je veux acheter ce livre mais il est très cher. je n'ai pas d'argent.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사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cher하다. 역시 쉬운 표현이지만 모르셔도 추가적인 설명까지 심지어 나와 있어요. je n'ai pas d'argent. 나는 돈이 없다. cher는 비싼이라는 형용사. 1번 lour 하면 무거운 유미드 하면 습기가 있는 습기가 찬 그 다음 굿두 요거를 모르셔도 바른 표현을 알면 맞춰주실 수 있어요. 검비앙사 굿두 하고 가격을 물을 때 굿대의 동사를 쓰죠. 가격이 얼마다. 거기에서 연결을 지어서 어 요거 가격 얘기하는 거니까 비싼이니까 어 다른 거 모르겠으면 어 요거 될 수 있지 않을까 체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굿두는 값비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억류유 하면 지루한 이라는 뜻이 된다. 답은 3번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어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품사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 74번 c'est un remède très active contre le rhum 그래서 remède 하면 약이나 치료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active는 보통 우리 활발한으로 잘 알고 있죠. 일단은 활발한 매우 활발한 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contre 뭐뭐에 대항하는 le rhum 해서 감기 감기에 대항하는 활발한 치료제 그러면 뭔가 약효가 좋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정확하진 않아도 상관없어요. 동의어 맞춰주는 거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한번 볼게요. facile 쉬운이죠. 이거는 아니고 efficace 하면 이게 효과적인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에 잘 어울릴 거고 이걸 모르셔도 나머지 단어들에서 소거를 하면서 맞춰줄 수 있는 파트예요. enduhung 하면 이거는 인내력이 있는 이라는 뜻인데 enduhungse 라고 해서 인내의 심도는 지구력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발시프는 보통 악티프의 바니어로 수동적인 활발한 거랑 수동적인 거랑 이렇게 나눠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 줄 수 있는 건 2번 악티프는 활발한 외에도 효과적인 이라고도 사용이 된다. 75번 ma mère veut acheter une nouvelle voiture 나의 어머니는 새로운 자동차를 사기를 원한다. mais 그러나 elle est toujours un décis sur la couleur 그래서 그녀는 항상 색깔에 관하여 안 décis 하다 역시 이거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맞춰주실 수 있어요. 우리 décis de 라고 하면 결정하다 동사 있죠. 그리고 décis de 하면 결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안이 붙었어요. 그럼 뭔가 결정을 못하는 건가? 맥락에서 해석하면 색깔에서 항상 결정을 못한다. 결단력이 없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나머지 볼게요. ila honte 하면 이거 웃긴 이에요. 아니고 그 다음에 résistante 하면 résistante 하면 저항이죠. résiste 저항하다 이거는 저항하는 여기 저항할 일이 없죠. 쇼핑하는데 그 다음에 humilionde 해서 같이 기억하실 게 humilie 하면 굴욕을 주다. 모욕을 주다. 근데 굴욕적인 뭐 굴욕을 주는 이런 의미가 된다. 상관없고 résistante 하면 이게 바로 résistante 동사랑 역시 같이 기억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résistante 동사는 망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설이는 망설이는 거랑 결정을 못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 쇼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résistante 나는 망설여 entre A&B 그래서 A랑 B 중에서 망설인다. 그런 것들 동사로 바꿔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답은 4번입니다. 76번 여기서는 사실 단순 과거형이 나왔는데 단순 과거형 잘 모르셔도 충분히 지금 그런 요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frappé 하면 두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드렸다 일단 과거 의미로 해석해주고 뒤쪽에서 단순 과거와 관련된 동사 변형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드렸는데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불특정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 두드렸다 두스멍 요거는 두 하면 부드러운 이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부사는 여성형을 먼저 만들어주고 두스 부드러운 여기에 멍 붙여서 부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라고 먼저 보시면 돼요. 문에서 부드럽게 두드렸다 하면 살살 조용히 가만히 두드렸다 라는 뜻이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확인을 해보면 먼저 레지에르 레지에르 가벼운 근데 레지에르멍 하면 가볍게 벌써 느낌이 맞죠. 그 다음에 룻 드먼 룻 하면 무거운 근데 무겁게 하면 세게 두드리는 게 되겠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노실 하면 온순한 이라는 뜻이에요. 온순한 게 부드러운 거랑 좀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온순하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거는 요거랑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온순하게 다른 거 그 다음에 브리아몽 이 왔는데 요거는 역시 형용사 형태 브리영 이랑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끄러운 요건 시끄럽게 가 되겠죠.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답은 바로 맞춰주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방금 전에 브리영 이라고 써드렸는데 요렇게 아엔 때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뒷부분을 아멍 형태로 바꿔준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으엔 때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요기 아가 아니라 음엉 하는 식으로 생긴 것은 요렇게 생겼는데 둘 다 발음은 아멍으로 발음한다.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에비덩 하면 명백한이죠. 요거 엠엠 엠엔데 생긴 거 에비드멍 같이 생겼지만 에비드멍 요런 식으로 간다. 같이 기억해 두자. 77번 이 기자는 정말 아가성하다. 일단 요렇게 남겨두고 그는 항상 원한다. 무엇을 원하냐면 마지막 단어를 갖기를 원한다. 요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살짝 유추를 해주셔야 돼요. 저게 무슨 말일까. 일단 마지막 단어를 가진다는 거는 쭉 대화를 나누는데 끝까지 자기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어쨌든 한 단어를 더 붙이려고 하는 거 결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듣기만 해도 살짝 짜증나죠. 볼게요. 1번 This vong 요거는 This vua 하면 실망시키다 동사예요. 실망시키는 뭔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뭐 keep을 해놓고 공수 대화 넝 하면 역시 동사 공수 대화 내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놀라게 하다 에요. 공수 대화 넝 하면 놀랄만한 또는 한심한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duisant 하면 Seduire 해주면 유혹하다 요거는 매혹적인 이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Enervant 해주면 Enervé 같은 경우 짜증나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화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요것도 Agassé 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짜증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어느 정도 내가 아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속어하기가 쉽다.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78번 문제 Il est vraiment en tête 해서 조금 밑줄이 길죠. Impossible de le faire changer d'avis 했는데 그는 en tête 하다 하고 여기 땡땡이 있으면 뭔가를 나열해 주거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풀기 쉽겠죠. 불가능한데 그 이하의 것이 불가능하다. changer d'avis 하면 의견을 바꾸다. 그런데 faire가 오면 의견을 바꾸게 하다. 그를 그래서 그의 의견을 바꾸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뭔가 고집 센 사람 이미지가 떠오르죠. 자 확인 안테리정 똑똑한 아니고 옵시네 요걸 몰라도 일단 킵을 해놓으실 수 있고 스튜피드 멍청한 요거까지는 아니겠죠. 애쭈디 하면 요게 경솔한 또는 침착하지 못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두 개 남더라도 어느 정도 그쯤 되면 여러분들이 찍는 것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옵시네가 바로 고집이 센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엉떼떼 옵시네 고집 센 그리고 추가적으로 떼뚜 라고 하면 요것도 고집 센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체크 79번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해석 안 하고 가볼게요. 여러분들도 일단 밑에 쪽은 최대한 안 보고 먼저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빼놓고 미는 메트로 동사의 피피죠. 그는 놨다 불을 어디에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질렀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뭐하기 위해서 그의 보험의 돈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 뚜시는 수령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왠지 불을 일부러 놓은 것 같은 내용을 이미 느낄 수 있죠.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부사들이 많아요. viseralment 먼저 viser라고 해주면 내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viseral 해주면 뿌리 깊은 또는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연결해서 아예 부사로 쓸 때는 마음속 깊이 또는 본능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다. 연결해서 뭔가 이미지로 기억하면 좀 더 외우기 쉽겠죠. 그 다음 bete는 짐승 근데 betement 하면 짐승같이 근데 막 포악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또는 어리석게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부사니까 어리석게 바보같이 바보같이는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 délivérément 하면 délivérée 동사로는 심사숙고 하는 거예요. 많이 고려하다. 근데 많이 고려하면서 라고 생각을 해줘도 정확한 뜻을 몰라도 이거는 킵을 해놓을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고의로 일부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많이 생각하고 고의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 다음 네 번째는 méticule 지멍 했는데 méticule 이것도 많이 쓰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꼼꼼한 세심한 근데 세심하게 꼼꼼하게 불을 놨다 자기 가게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3번입니다. délivérément 그래서 고의로 일부러라는 뜻인데 이 시아멍도 생긴 것 좀 발음도 어렵게 생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엉으로 끝나는 것이 요렇게 암엉으로 바뀌는데 요거는 시영이라는 형용사는 없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꽁시영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의식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인데 요거는 의식을 한 상태로 고의로 일부러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요 앞에 앙 공 시아멍 요렇게 가면 무의식적으로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인 거에 반대가 붙으니까 그런 식으로 단어도 학습해 두자. 80번 몇 가지 어떤 수치까지 c'est levé 해주면 어디 어디에 달하다 이르다 라는 뜻입니다. élevé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런데 les pertes 단어가 왔고 이 회사에 뭐가 요렇게 되는 거 역시 연계에서 떠올릴 동사는 perdre 하면 잃어버리다 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뭔가 잃어버리면 손실의 이미지가 크겠죠. pertes의 뜻은 손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첫 번째 바로 소거해 줄 수 있는데 대빵스 하면 지출이니까 나머지들 한 번씩 살짝살짝 보면 difficile 하면 적자 또는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 요거 요거랑 연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default 하면 결점이라는 뜻을 가져요. 잘못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대비 해주면 소비나 판매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보다 보면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어떤 상황에 쓰고 요거는 어떤 상황에 쓰는지 비슷비슷한 게 시험 때 되면 당황해서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자 이제부터 81번부터 85번까지 폴리세미 해서 다이성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어 관련한 다양한 의미를 가진 거겠죠. 살펴볼게요. 각각의 밑줄 친 단어를 위해 정의를 고르세요. 그 단어의 정의를 고르는 건데 가장 잘 맞는 것 뭐에 따라서 주어진 문맥에 따라서 내용을 한번 잘 이해를 해주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 중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체크를 해주면 된다. 모델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갖게 될 것이다. 한 hiver 하면 겨울인데 dur는 영어에 hard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쓰여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 할 때도 쓸 수 있고 열심히 또는 뭔가가 딱딱하다 할 때도 쓸 수 있고 또는 아주 힘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쓰이죠. 여기서는 힘든 겨울을 겪게 될 거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네요. 자 1번 확인해보면 요거 세대의 동사를 아셔야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거 세대는 양보하다. 근데 양보하지 않는다. le for는 노력이죠. 노력하에 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 힘을 써도 힘을 써도 이거는 굽히지 않는 힘을 써서 굽히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어떤 뭐가 찾아와도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다. 상관이 없어 보여요. 겨울 요거랑은 그 다음에 2번 difficile à pénétrer pénétrer는 침투하다. 침투하기 어려운 상관없죠. 힘든 또는 아주 심한 고통스러운 그런 겨울을 겪을 것이다. 요런 뜻이 되겠죠. 답은 네 번째 그래서 maintenant à vous 바로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81번 J'aime lire le soir avant de dormir 이런 건 너무 쉽죠. 나는 저녁에 읽는 것을 좋아한다. 책이 됐던 뭐가 됐던 자기 전에 avant de 또 나왔죠. 요렇게 동사랑 연결해 줄 수 있다. 첫 번째 콘트 pour enfant 그래서 콘트는 동화예요. 근데 아이들을 위한 동화 저녁이랑 상관없죠. fin de la journée 하루의 마지막 저녁은 하루의 마지막에 있죠. 요게 일단 가능성이 있겠고 début d'après-midi 해서 오후의 시작 요건 아니죠. 그 다음 pause entre les cours 해서 수업 사이에 휴식 또는 쉬는 시간 그럼 요것도 아니고 답은 바로 2번 82번 J'aime beaucoup cette photo 나는 이 사진을 많이 좋아해. Elle est très jolie 그래서 사진을 뜻하겠죠. 그것은 아주 예쁘다. Jolie를 썼어요. Jolie의 뜻은 무엇일까? facile à prendre 자 prendre는 우리 다양한 의미로 쓰는데 뭔가 가져가다 먹다 마시다 다 되지만 여기서 사진과 관련되면 prendre une photo 사진을 찍다 에도 쓸 수 있죠. 찍기 쉬운 뭐 이거는 상관없죠. 예쁜 거랑 남 qui donne de la joie 좋아하는 기쁨이에요. 기쁨을 주는 왠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킵을 해두고 3번 difficile à brûler 하면 불태우다 불태우기 어려운 상관없고 agréable à regarder 해서 보기에 좋은 사실은 이게 적합하죠. 이것까지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여기까지 가실 수 있어요. 예쁘면 기쁨을 주지 그런 식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보기 좋으니 usually랑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정답은 4번 83번 les battements de son cœur étaient réguliers 그래서 battre는 뭔가 두드리다인데 battement 하면 박동이라는 뜻으로 썼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의 심장의 박동은 régulier 하면 réguler죠. 일정했다. 과거 형태로 자 이 일정한 것과 연결되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conforme aux règles règles는 규칙이에요. 그런데 conforme à 해주면 뭐뭐에 부합하는 뭐뭐와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규칙에 부합하는 조금 뭐 애매한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2번 habitude habitude 하면 습관이죠. 습관적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알리유 아 앙떼하발 에고 해서 요런게 진짜 불불사전을 찾아보면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이에요. 아 부하 리유 하면은 뭐 개체되다 라는 의미로도 많이 썼지만 어떤 현상이 있다 라고 써줄 수도 있습니다. 앙떼하발은 우리 인터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간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이나 간격 근데 에고 하면은 원형은 형용사 에겔 동일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성 복수 형태는 아 엘 같은 경우 오로 바뀌죠. 요런 형태 그래서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요게 심장 박동으로 쳤을 때에는 동일한 간격을 갖고 있는 게 일정한 박동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네번째 노말 하면 정상적인 아노말 하면 비정상적인 이에요. 그래서 아가 올 때는 뭔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많이 나온다. 답은 3번 84번 Thomas est très bavard. Il ne faut surtout pas lui confier de secret. 여기서 Thomas은 bavard하다. 매우 했는데 일단은 말씀 안 드리고 일 faut 하면 뭐뭐 해야 한다죠. 그런데 surtout pas 했으니까 절대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Confier는 무언가를 역임하다 또는 비밀을 털어놓다. 토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에게는 비밀을 털어놔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지 단어를 모르더라도 1번 qu'il parle beaucoup 말을 많이 하는 하면 벌써 이거 가능성이 있죠. 2번 qu'il parle beaucoup bavard하니까 괜히 비슷해서 고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끝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실 때 하는 거예요. bavé 동사는 침을 흘리라예요. 그래서 침을 많이 흘리는 그런 사람하고 해당 없겠죠. person stupid 하면 멍청한 사람 qui perd les choses 해서 물건들을 잃어버리는 사람 상관없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bavard 하면 수다쟁이 수다쟁이인 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85번 그래서 il s'agit là dans un sujet pour le moins sensible il s'agit de 하면은 우리 많이 봤었죠. 앞쪽에서도 그래서 무엇에 관계되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또는 무엇을 다룬다 라고 한국말로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근데 la 거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un sujet 어떤 주제인데 pour le moins sensible pour는 위하여로 해석도 되지만 뭐뭐에 관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덜 sensible한 주제다. 요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민감한 예민한 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덜 예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민감한 예민한 과 같은 의미 일맥상통 하는 거 골라줍시다. 자, 1번 앙폭덩 중요한 아니죠. qu'est-ce-mue facilement 해주면 é-mou-v-ah 단독으로 써주면 누군가를 감동시키다. 그런데 c'est-mou-v-ah 가면 마음이 동요하다 또는 감동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민한 민감한 거랑 괜히 감이 들어가면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뜻이 아닙니다. 감동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예민한 거랑 이거 아니고 sentimental 역시 감정적인 감정적인 거랑도 조금 달라요. 그 다음 qui suscite facilement de réaction 그래서 suscite 하면 뭔가를 불러일으키다 야기하다 그런데 쉽게 리액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예민한 문제는 다루면 쉽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다이어 파트들이 자,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마지막에 좀 몇 가지 문제들 다이어 파트가 난이도가 있었죠. 그거는 사실 중급 레벨이 돼야 여러분들이 불불사전을 어느 정도 단어를 조금씩 찾아보면서 읽을 수 있는 레벨이 되기 때문에 살짝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소거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풍성하게 단어 공부를 같이 병행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차오!